Q. 번흥비의 솔로 활동 안녕하세요. 번흥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번흥비가 도어 타이틀로 솔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슈퍼스타 울림의 번흥비 솔로가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슈슬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 때문에 더 재밌어지겠네요. 도어 많이 플레이해주시고요. 저 은기 카드도 많이 많이 모아주세요. 저도 꼭 카드 많이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슈퍼스타 울림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권흥비였습니다. 안녕!